오늘이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가 키스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미쓰맥심 우리 모델 중에서 입술이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이제 한 명 생각나서 그게 이제 서라씨였고 소리도 많아서 잠을 못 자서 올라갈까요? 네 갑시다 여기서 동경으로 찍을게요 여기서 동경으로 찍을게요 미완의 사진처럼 보이는 것을 한 장 한 장 묶어서 내가 완성되게 만든거에요 진짜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